발레를 배운 것도 아닌데 10대 시절 전세계의 유명 발레 콩쿠르의 우승을 휩쓸며 태성같이 등장한 한국인 발레리나가 있었습니다. 이거야말로 천부적인 재능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환상적인 춤을 보여주던 그녀의 나이는 18살. 평범한 한국의 여고생이었던 박생희씨는 몇 년 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발레단인 파리 오페라 발레단의 수성무용수가 됩니다. 150명에 달하는 정단원 중 단 10명만 그 영예를 받을 수 있다는 에뚜알로 지정된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전세계 발레 애호가들은 경악했습니다. 콧대 높은 파리 오페라 발레단이 352년 역사상 최초로 동양인을 에뚜알로 선정했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대단한 실력을 지닌 박세윤씨. 그녀가 전세계를 놀라게 했던 적이 10대 시절에 또 있었습니다. 바로 국제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로장 콩쿠르 무대에서였죠. 다른 발레 콩쿠르와 달리 10대만을 대상으로 하는 로장 콩쿠르. 2007년 고교생이던 박세윤씨는 스위스로 향합니다. 그런데 대회 준비 과정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맹훈련으로 몸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았던 데다 무대에 서기 전에는 아파서 쓰러지기 직전이었기 때문인데요. 무사히 결승 무대를 마쳤을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박세윤씨는 제35회 로잔발레 콩쿠르에서 당장으로 만나보시죠. 당장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해외 유수발레단을 선택해 1년간 무료로 공부할 기회를 얻은 그녀는 아메리칸 발레 시어터를 선택해 연수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 후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세계에서 손꼽히는 발레리나가 되었습니다. 그럼 박세윤 발레리나의 춤과 에뚜알로 지정됐을 때의 모습을 잠시 보실까요? 박세윤 발레리나의 춤과 에뚜알로 지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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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을 보면서 저도 울컥하는 기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보통 발레는 10살 이전에 시작하죠? 박세윤 발레리나 역시 최소 20년 가까이 발레를 위해 밤낮으로 노력해온 셈인데요. 아름다운 결실이 맺어져서 정말 기쁩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영상은 그녀가 주역으로 선 파리 오페라 발레단의 공연입니다. 박세윤씨 외에도 수많은 한국인 무용수들이 전세계에서 활약 중인데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다음에도 전해드리겠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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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